으 롯게보다 맨날 가게에 노나 아저씨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오빠네 가게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프대 어 어디를 어제 오늘 또 병원 갔대요 진짜 가게 버려두고 일하네 보고 아 오빠가 요리사 거든요 벽에서 같이 일하는 형이 하나 있는데 봉합이야 쓰레기죠 쓰레기 동업은 아니고 동업은 아니고 동업은 아니고 오빠가 그냥 그 병룡 써는다고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네 주방장인데 일을 그렇게 안 한대요 오빠 근데 그거는 여러 명이 있을 때 얘기죠 그럼 주방장이 아니지 아니지 그런 것도 그 사람 얼마 없는데 그런 가게에서나 가능한거죠 주방장이라 주방장이라 하믄 레스토랑이라 그런데 얘기한가요 중국집에도 주방장이라고 부릅니다요 그 비법천국은 주방장이라고 안하잖아요 주방 주방 이모 이모라 그러지 이모 이모 라면 하나 무대 등쉽 Szcz롤 점심 가방 이거는 샷건 이라는 샷건이야. 쓰나야. 누가 뭔가를 쐈어 지금. 제가 시험삼아서 한번 쏴봤습니다. 오뎅이야. 써? 아니요. 무슨 쓰나같은 아이를 먹었는데. 이 비니싯사먹은거 아니야? 미니먹어 왔는데 구스스? 구스스요? 그 쓰나야 쓰나야 구미디쓰나 구미디쓰나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5댕 먹었냐? 엠포 엠포? 바꿔 바꿔 따랑 바꿔 따랑 바꿔요 저리 가 저리 가 둘 다 가요 저리 가 오래? 오래 살고 싶어 샤워한테 저리 가라니 저보다 이상해요 어흑헉헉 두덩이에 물고 있는 것부터 떼고 말해 으흐흐흐흐흐흫 참 티 잘나 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보통 티 잘 안나는데 쟤는 왜 이렇게 티가 나나말라 걔쟴 담배 피는 것 같다가 소원 되게 몰화하시네 으흑 뭐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두덩이죠 두덩이에서 떼고 말하라구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여기 다 흡연자야 예언가지 예언자 저 2-1도인가요 교회 털고 스칼 있다 먹을 사람 먹어 루시 가라 찍어주세요 파랗긴 있잖아 네 아 코 간지러워 아 코 간지러워 아 미안 내가 너 욕했어 아 코 간지러워 나 요즘 3화는 뭐 한다냐 개 서든하네 걸려 내가 요즘 근데 갑자기 3화 생각이 난 이유가 나 모바일 게임 하는 거 있거든 네 거기 아이디가 병당인 애가 있어 아 진짜? 어 근데 저도 걔 그 혈.. 아니 클랜 나오면서 연락 안하고 지내가지고 아니 지 접속도 접속일도 그지 같은데 자꾸 저보고 클랜에 나가지 말래요 뭐 뭐 뭐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잡죠 앰프가 필요하다 일단 버리는 걸로 저 오빠를 죽이면 될 거야 어 너 다시 말해봐 저 안말 안했는데 네 너 어디 있는지 안다 아 안말 안했는데 울 persp 으으으응 Angie 고마워 제빠랑 엠프랑 바꿔실래요? 여기 3 또 있다 내놔 싫은데요? 내놔 여기 입독 하나.. 입독 두개 남아요 입독은 있습니다요 너가 쓰다 버린거지 안 먹어 아 새건데요 아무리 새거라도 너가 썼다가 벗은거죠 얘 마셔요 그러면 흐흐흐흐흐 어? 오케이 400 오뎅만 나오면 될거 같은데 오뎅이 안나오네 나 왠지 이번판도 메딕인 느낌이네요 메딕이 좋잖아 팀원들을 지켜주는 메딕이 하긴 지켜준다기보다는요 혼자 먼저 좋으니까 사이가 사이가 핑 부탁드립니다 2층 파란핑 이거 부스 쓴거 뭐시긴가요? 쓰기 어려워요 아니 쉬운데 약해 아 그래요? 그럼 버려야지 배율도 안껴져 405점 소음기 405점 소음기 안했는데 사고좀 확인해주세요 사고좀 확인해주세요 사고좀 확인해주세요 미니를 들고 싶습니다 아 사이가 너무 먼데 뭔 방향이야 뭐가 멀어 네? 네가 이쪽으로 와야되는 방향이라고 네 그니까 네 보면서 집어가면 되죠 어? 차고에 차 있어요 삼동탄 안 털었나보네 여기 삼동? 내가 파란집 전까지 들어왔어 응 그러면 내가 물그렸듯이 이야 아 나 이게 너무 심해 차 끌고 갈게요 그럼 차 끌고 갈게요 가서 가서 사이가 먹어야겠다 소음기하는게 소음기 챙겨주세요 소음기 챙겨주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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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같은 공대를 버리고 오우 2층이라고 그랬죠 2층 아 5탄이 없다 아 5탄이 나도 150발밖에 없네 1060발 10200발 빨리 와 자기장 온다 그래요 스포츠가 판매돼서 집에서 좀 판매네 이제 우리 나로 사고에서 만나는 걸로 초밥집에서 아 출근하기 싫다 아프다고 해요 아 그러네 너 출근이구나 막판이겠네 아뇨아뇨 멀었어야지 아프다고 해요 어? 여기 M4 난 M4 M4 초밥집에 M4 쏠거야 내가 막았어 아 그런거 조용히 말해야죠 야 야 너 3뚝 넣었지 나 때렸어 지금? 드링크 하나 내놔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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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니? 나와봐 야이씨 못 뺏어야겠어 어 내 탄이 없어졌다 너 탄 가져가니? 전 잘 모르겠는데요 난 거기 앰프에 떨궈 있는 탄 밖에 안 깎고 왔는데 난 탄이 없어서 내가 다 가져왔죠 저 240발 있는데 수염기 어디? 1층 저 240발 있는데 드릴게요 피에로 빠니까 어휴 둘 다 삼뚝이네? 빠야기 자 나눕시다 나눔 들어갔습니다 4 둘 하나 4 둘 하나 5 2 4 힐킷 4 2 땡 4 2 땡 끝 나눌 거 없네 응 드림카나워 야 루시 너 드링크 내놔 나 내 피 깎았잖아 안 들려 아아 잠깐 옆집 풀러 가야지 우리 좀만 가면 되네 옆집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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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가여행 이용하시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그다 Ruder 그럼 나 좀 더 들고 간다. 으이! 오우 씨! 아 나 시대면 더 놀랬잖아! 오우 씨! 아 이제 위험하긴 한데 내가 한번 봐야지 여기 찾은 바? 일단 클리어 클리어 까닭 F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마 오창으로 걸리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으로 가네.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기인데? 네, 위쪽. 다음 짜기장 위로 가려나? 75방이야. 거리를 가늠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고급은 더욱이. 오른쪽. 가까워. 가까워. 엘리. 호칭팀 쪽도 봐주고. 아니 소리는 카우팔인데 왜 M16이냐? 다른 애 아닐까요? 로그는? 아 팀이겠구나? 미니에 하나 있고. M16. 와. M16 절소네. 네. 아 이거 포스트 프로세싱 얘네 이거 바꿔놨네 무엇을 바꿨단 말이요 아 원래 포스트 프로세싱 제일 낮춤으로 해놓으면 뿌해지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템 창 열면 뿌해지잖아요 응 뒤에? 배경 날아가는 거? 그거랑 오른쪽 해갖고 줌해서 보면은 더 넓은 시야 보는 대신 뿌해한 거 없었는데 뿌해지네 그러네 뒤에 날아가네 전체적인 프레임이 더 떨어졌겠는데 사람들 최적한다고 해 놓고서 프레임을 드러블 시켜놔니 걱정이긴 하다 이거 정식 오픈을 할 수 있으려나 하겠죠 팔아먹든가 판권을 IP를 이미 팔아넘겼는데 협력이잖아요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카카오 프레임즈 옷 나오고 삼례가방 팔고 그럼 접어야지 아니지 접을 필요 없어 환불해야지 환불 안되죠 무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진짜 절로 잡혔네 우리 여기까지 가갖고 아니면 이거 산타든가 그냥 가운데 자기장을 타든가 여기 갈까요 팔각장 가자 아 거기 사람 쏘는 사운드 지금 나는데 가자 가자 그러면은 아이씨 여기서 여기서 막판이 아 근데 어차피 개활찌잖아 어딜 가든 이게 이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 여기가 어디 가든 개활찐데 지금 그냥 개활찌에서 뻗기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어? 지금 S 방향에서 2방향 쪽으로 뭐가 죽나게 뛰어가는데요 오토바이 같은 게 그거 뛰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잖아 어쨌든 간다구요 빨리 잘 내리세요 가시죠 어? 어? 오예! 버기 나 나오는 버기 사운드 195 사운드 저기 있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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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내려온다 네 확인 차가 왜 안가? 왜 뭐야 뭔데? 차가 왜 안가? 이런 진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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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사운드 많이 나거든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요? 저 왼쪽에도 엄청 싸우네 왼쪽에 다시 하나 네 확인 우리 전방에도 하나 본 것 같고 일단 산으로 올라갈게요 그냥 산으로 올라갈게요 앞에 앞에 고라니 앞에 고라니 다행히 그냥 쌩하고 고라니 그냥 쌩깎어 고라니 그냥 쌩까고 고라니 그냥 쌩까고 고라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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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ㅈ됐어 반대로 가야돼 반대로 가야돼 우리 뒤에서 오는거 조심 한 마리였다 오창 언덕에서 사운드 우리 정면 오창 너 그리로 가지마 그리로 가지마 쟤가 나를 봤는데? 우리 앞에 언덕에도 하나 있음 언덕에서 쏜다 스쿠스 105방향 저 둘이 있어요 하나 더 하나 기절 하나 더 셋 셋 2방향 쪽으로 2방향 둘 다 올라가서 살려야 아 카고팔 살린다 어디 120방향 언덕 위에 120방향 언덕 위에 저 내 앞에 어 내 앞에 그리고 나무에 한 놈 쟤 기어 기어 내려온다 카고팔 어디냐 카고팔 105방향 나무 언덕 바로 밑에 있는 나무 저거 나무 네 네 나무 뒤에 여기 요쯤 나무 뒤에 하나 죽었고 아우디 제 연막 가고 살리려는다 다른 애가 쏘는데 쟤네 자기장 온다 루시 바로 약 먹어야겠다 네 뛰어야지 아이씨 어머 그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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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온다 쟤 온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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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형 쟤 와요 그냥 쏘세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자 그냥 가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아니야 형이 쏜걸 잘못 누른거 소리 하나 더 들리는데 어 여기 앞에 창 자기장 앞에 있어 바로 피 회복 오우 달린다 나는 Señor 카치 퉤 에이씨 아냐 Their 앞에서 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게 2 아 등 Rece огр有點